돈 나와라. 얍! 진짜로 나왔네? 대박! 말했잖아. 그림을 그리면 눈앞에 나타난다고. 혹시 신이 없니? 됐고, 나와 얘기하고 싶음. 지금처럼 날 잡으면 돼. 야, 붓 주제 대단하다. 뭐? 붓 주제야? 너 일로와. 너 가만 안 둬. 붓의 능력은 실로 대단했다.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 눈앞에 그 실체가 나타나는 신비한 붓이었다. 이후, 이 후거는 붓으로 필요한 걸 그렸고, 그 덕에 많은 재산을 모아 나갈 수 있었다. 이만하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것 같단 말이지? 컴온. 혹시... 갑자기 호기심이 생긴 이 후거는 살아있는 생물을 그려보는데. 뭐야? 살아있는 것도 되는 거였어? 응. 문제없지. 아, 그 중요한 걸 지금 말하면 어떻게 해? 너가 안 물어봤잖아. 아니, 저... 하면... 사람도 되나? 간혹... 여인이라든지... 응, 물론이지. 네가 그린대로 나타날 거야. 그래? 어, 너무 싫어! 제대로 그렸는데... 네가 그려서 눈앞에 나타나는 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. 응? 자, 한 잔 따로 먹어라. 한 잔 받으시지요. 네 주변에 있는 걸 네 앞으로 가져오는 거야. 진짜였네. 근처 기방에서 일하는 기녀였어. 웬만히 없었습니까? 그러게 말해봐. 붓이 어떻게 그림을 실제로 불러오는지 알게 된 마당에 더는 그 붓을 틀 수 없었어. 붓의 진짜 능력은 새로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불러다 주는 것이었다. 근데... 네 사정이 너무 딱해서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야지. 마지막으로 붓 한 번 들자고 했던 것이... 돈 나와라. 얍! 거짓 그런 일이... 거짓 그런 일이... Deutsch. 컷. 무슨 씨 inspir이기 바라주세요.